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 아침 8시가 안됐는데 이제 학교에 와있어요 듀폭역 저희 학교가 지금 듀폭역에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일찍 온 이유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 올렸던 것처럼 오늘 스토어를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엄청 일찍 왔어요 오늘 스토어 오픈하는 거 같이 준비해봅시다 뭐지? 아니.. 이 그라운드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아니.. 이 그라운드에 아무도 없어 안녕 안녕 여보세요 안녕 좋은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찍고 있는거야 엄청 반각이야 아 근데 내가 찍힌 데고싶다 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오늘은 조이 대신 제가 나왔어요 조이는 여기 있어요 조이는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네, 그게 무슨 소리가 나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키예요 키? 아니, 아이콜! 이거 맨이 조이의 블로그 좋아해요 너무 좋아 큰 팬이에요 너머 1 팬 너머 1 팬 너머 1 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오프닝에서 만나요 다 인사해 빨리! 안녕! 구조짱! 구조! 구조! 저쪽에 우리 스토어가 있고 이쪽에서 아마 디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Sure So do you film your videos by like your channel on that? Is it GoPro? Yeah GoPro Is it actually a GoPro though? Yeah just for the vlog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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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Shit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노트북이랑 빔프로젝터를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어에 항상 빔을 매일매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증 가지고 가면 빔프로젝터랑 노트북을 한 8시간 정도 빌려줘요 그래서 그거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오늘 DJ도 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돼요 처음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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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지? 나 사는구나 진짜 괜찮은 거 같다 그냥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엄청 맛있어 근데 그냥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도 면허면 먹겠지? 땡큐 잘해가 됐겠지? 잘해 방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찍고 있는 거야? 귀걸이 좀 봐요. 너무 예쁘잖아. 이것도 사고 싶고 아 근데 이쁜 게 좀 팔렸어. 이것도 예쁘다. 이거 봐. 이거 세브리나 도마래 도마. 집 도마. 박완. 귀걸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 한 18불? 이건 20불. 엄청 크네 얘는. 가격이 싼 편인가요? 이건 18불. 대부분이 한 18불 정도밖에 안 돼. 화나져봐.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죽을래.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아니야. 나도 해.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내가 이래? 저기요? 오늘은 선물 전쟁을 해볼 거예요. 같이 갈까요? 네, 우리의 첫인공이네요 우리의 첫인공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오늘의 첫인공이 너무 좋았다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나는 사실이 그래서 저희의 첫인공이 이름말로 저 지금 이거 살까말까 고민중이에요 제가 레드컬러 옷이 없어가지고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엄청 빙치즈해 이쁜 것 같아 안감도 파란색이고 이렇게 주머니 디테일이 청록색이라서 잘 어울리나요? 난 이건 엄청 스트릿 세션이 아닌데 5.5달러 5.5달러 고마워 고마워 비디오 나와볼래? 어떻게 해 내가 찍어줄게 여러분 지금 조이가 옷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를 보고 계십니다 한바퀴 돌아주시죠 반대쪽으로도 샀어 샀어 영수준 샀습니다 안녕 구멍 구수 주문해 정리